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도 체크해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오랜만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포스피지스토에서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있으면서 상속속이 크진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들과 함께 더불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금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포스피지수는 2,300선, 포스닥지수는 750선의 반등세가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310포인트, 포스피지 310포인트가 돌파가 나왔다는 점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가에서 매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소 쪽에서의 매도 속과 함께 더불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당분간 확실히 반등이 있어서 강한 모멘텀에 의한 반등이라기 보다도 저가 매수세에 따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외도독 현상,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부속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파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3분기 실적이 좀 어떨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단에서의 반응이 좀 더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에서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따라 주가가 또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시노펙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시노펙스는 필터 쪽에 대한, 멤브레이 필터 쪽에 대한 사업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FPCB 쪽 사업을 함께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메디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시노펙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혈액 투석기에 대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는 조정 국면에 좀 나왔습니다만, 121선 자리에 좀 기지해 주면서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시노펙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종각 관련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펙스 오늘 장 마감까지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